어? 왜 길을 왜 저쪽이 가리지? 아니 저걸 못먹다니 아 지금 방금 허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길이 왜이렇게 쓰여있지? 이쪽입니다 와 저걸 먹었어야 되는데 저거 두개 먹으면 또 여섯개가 그냥 공짜로 생기는건데 근데 해도 인벤이 부족해서 한개밖에 못먹었을테지만 너무 아깝다 여기 길이 너무 안보인다 원래 막 이렇게 만드는거 안보이게 아 공포감을 조선하기위에 그런게 아니라 그냥 얘네들은 케콤은 게임을 만들때 짜증나게 만들어 사람을 정말 동감합니다 어이 길이 이거 55미터 다왔어 이쪽입니다 죽었던 막 보스 또 살아나고 막 또 죽여놓으면 또 살아나고 그니까 RPG가 나올 때까지는 죽은게 죽은게 아냐 아 오 형님 그럼 무시할까요? 얘가 맛있는거 주거든 아 의외로 약한데 독수리오 형제가 이걸 줘 어 이걸 주지 1포인트 이쪽입니다 차라리 대숲처럼 한번 나오고 그냥 끝나고 막 그래야되는데 얘네들은 한개 가지고 계속 시몬스도 막 정말 짜증나게 만들잖아 그리고 저새끼 내가 모르긴 몰라도 네메시스야가 계속 따라올거야 따라올기 진짜 계속 따라올거야 저새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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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두막 문을 었는데 USB 3개가 필요하고 요즘 지문인식이나 아니면 그냥 번호키로 다 되는 세상에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을까 그것도 뭐 몇백미터씩 떨어지게 만들어놔가지고 왜 그런줄 알아? 캡콤이 정말 사람 짜증나게 만들어놔 어... 어... 제가 도와줄게 도와줄게 런데브에 도와줄게 하하하하 아 또 왜 하필 좀 여기 옆에 앉아갖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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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도 퍼런게니 쌓아가니까 시퍼래가지고 제 아버지의 학생이었어요 저는 BOW를 사용했을 때 흥미로운 거였는데 흥미로운 거였는데 흥미로운 거였는데 그 백신은 너무 늦었을 때 바이러스는 정해져서 정해져서 저희로 인정했을 때 저희로 인정했을 때 하하하하 아버지의 뭐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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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하 헐 랩쿤시티에서 저 사양의 삶을 경험했다고 생각했을때는 아마... 아직도... 계속... 저 사양에서 돌아가는 게임일걸? 절대 안가워 가능할 것 같아 저 사양의 말이야 토이 됐어 아 추워 죽겠는데 여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확실한가? 예 좋아 저희 둘이 이렇게 호흡만 맞추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아유 탄이 좀 많이 필요한데 어 난 선광탄 있지? 간단해 이거 뻗튀기야? 뻗튀기에요 아 이런식으로 시간을 또 오래 보내는 캐콘만의 능력이란 얘기 아 스나이핑이 좀 있다 고맙소 밖에 있는 적은 제가 다 처치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적은 내가 다 힘들게 처치하지 한마리 들어옵니다 고맙습니다 됐다 여기 혹시 운전하는거 아니니? 예 맞습니다 아 운전하는거 없다메 맨 마지막에 있더라구요 가 그냥 아이 데뷔 아우 되게 어려운데 야, 빨가 후우우우우우우우 candid Californian фильм 앞을 딱 보면서 미리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앤버스 우리 오늘 정말 싫어해! 빨리! 앤버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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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잘해 시야를 넓게 가지란 말이야 내가 너보다 앞에 가고 있거든 나무를 잘 피하도록 해 좋았어 아 쉬운 길로만 가주지 아아 뒤로 더군조 궁포증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거의 다 왔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왜 인마 왜 비웃는건가? 흠 이 새끼는 흠 아닙니다 야 너무 빨리 가도 이거 내가 왜 죽었는지 생각해봤는데 니가 너무 천천히 따라오기 때문이야 저거는 누가 봐도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넌 풀악셀 밟아 아니 붙었습니다 붙어 저건 절대로 못 피하는거야 저걸 저거 어떻게 사람이 피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다 왔어 다 왔어 아이고 아 이제 오른쪽으로 오는데 아이고 모자님 죄송합니다 어?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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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악셀 풀악셀 아이템 먹어야지 지 아이템 문제가 아니야 인마 알버튼 그치스러우시면 아이템 먹을 수 있어요 icycle 뒤에ley 아 아 아 태희 예 나 편집하기 싫거든? 아, 죄송합니다 너 지금 세이버가 제대로 되었을 때 살아남은 줄 알아 예, 감사합니다 너 안그러지 않으면 너 지금 온몸에 턴을 다 뽑아버릴 테야 이건 좋은 생각이야! 풀악셀 밟고 예, 풀악셀! 마우스를 부여잡고 겁들 부여잡고 어디 가게 어디 가? 어디 가게 어디 가? 젖은 가지 마음을 다 잡고 알았어? 알겠습니다 엑셀을 밟고 풀악셀! 풀악셀! 마우스를 부여잡고 여기 정말 무서운 곳이야 아 출발자! 엑셀! 아 여자한테 개고생을 시키다니 운전이 정말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습니다 어머! 이거 브레이크 없냐? 브레이크 오른쪽 마우스 환 Ostrom 부분도 여행 드디어 MS 이arto 에이 편집장 한 명 구할까요? 뭐? 편집사 이게 무슨 신문이야 이 말 편집장을 구하게 해? 흐흫흫흫흐흫흫 너 죽을래? 어? 너 이번에 죽은 새끼 너 너 별풍 10만 개빵 알겠습니다 어어 제발 마우스 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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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지마 그냥 말하지마 인마 말하는 심도 아껴갖고 집중해 말하지마 인마 말하는 심도 아껴갖고 집중해 잠시만요 이쁜 조합석 됐다 귀신인가 끝까지 쫓아 와 아 역시 돈이 걸려야 돼 으아 아, 그때 소년아, 고맙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상하게 돈을 걸어야 돼 괜찮으세요? 어, 힘들다 내가 걱정하지 마 그래, 내가 원하지 마 가자 이 난이도가 얼마나 깊은데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어, 호날두우마 24,449번치 고맙다 공제야 24,450번치 고맙다 자, 여기서 아, 저 새끼도 왜 저기서 폼 잡고 있어 우수해졌어, 이 새끼도 가을타? 아, 호날두우마 빅! 으악!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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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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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이사이사 아, 그 말 죽을거야 아, 그 말 죽을거야 아, 이 땅들은 우리를 우리나를 사용해야 돼 조심하여 군대님 이거 여기서는 이제 따로 해야 됩니다. 따로 숨는 것도 따로 해야 되고요. 아니 저건 뭐냐 저거. 각지 같은 거 아니 저건 뭐냐 저거. 각지 같은 거. 뭐? 숨어야 됩니다. 숨어야 됩니다. 왜? 여기 숨어야 됩니다. 여기 여기. 여기 숨어야 됩니다. 아니 씨 이거 여기 왜 숨어? 어? 너만 숨으면 나 어떻게 해? 군대님?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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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인마 이게. 아이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진짜 원하고 어리석은 부분이라가지고. 허리가 분질러졌잖아. 그러니깐 결국 저건 총을 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저 박지는. 이제 알았어. 네. 뒤로 근접해 가지고 죽여야 됩니다. 좋아. 제주의 크리스토. 그 thing를 죽여야 돼. 그러면 일단 스닉을 올리도록 하자. 제주의 크리스토. 제주의 크리스토. 조심하세요. 제주의 크리스토. 근데 쟤네들이. 여기서 따로 움직여야 된다며. 여기. 제가. 알아서. 어이구야 초코파이야 고맙다 체크 포인트 좋아 니가 앞을 밝히도록 해 내가 도망간다 타이밍이 있네 제가 이렇게 오는 타이밍이랑 집에 가는 타이밍이랑 온다 오고있어 오고있어 예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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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만 보기 그냥 머리를 아주 그냥 타이밍 어 다왔어 간다 아아 역시 박쥐는 터뜨려지 마시지 오 잠깐만 야야 뒤로 빠져 저거 뭐야 아 무서워 무서워 오오 맞다니 뒤로 미사 미사지한테 어악 아 박쥐 따이안한테 도망치고 있다니 아 박쥐가 저기 집에 간다 빨리 돌아서고있으면 빨리 없야되 좋아 딱 떨어지면 아마 체크 포인트가 아 잠깐 위에 아이템이 있어 오호오오오오오오 으어아앜 뱉어! 진짜로? 나 왜 이렇게 죽을래? 나의 목소리야! 그 크기의 목소리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 저 중간중간에 감시카메라 박쥐들이 있다 네 저거를 다 죽여야됩니다 소음기총기 있으면 좋는데 소음기총을 안좋아가지고 좋아 신중하게 잘하고있어 그런 느낌으로 Negative 수많은 유튜 gagner 극고 전 박쥐가 제로다가 무섭습니다 아주 그냥 난 저런 박쥐 못죽이는 놈을 젠루다 싫어요 모두가 응원하고 있어 오오우 Vermont 사료탄 씨신네요 귀여운 사료탄 씨 내 이거는 깽다면 당신에게 메일을 보내 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정신나간 애가 좋아 잘 하고있어요 우와 자 이제 가면 되나 우와 됐다 우린 통과했어 어 잠깐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홍방객님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왜? 여기서는 이제 카드키를 걸어가야 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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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점이 또 왜 이래? 아 진짜 미치겠네 슬라이딩! 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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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 비켜 비켜! 아 점프는 성공! 아... 흐흐흫 아 Да 어흐 예 여깁니다 여길 누가 해야 된다고? 홍방객님의 카드키를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왜? 제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제가 시선을 뜰지 홍방객님이 탈밍이 풍 타서 이제 주워주시죠 좋아 그 기타가 없지, 그 기타는 없지 유경험자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경험 많은 사람이 있어야 돼 경험 많은 사람이 감독을 해야 돼 명보형이 그래서 못했잖아 그럼 가봅시다 네가 유인하면 내가 가가지고 아니 이쪽으로 삥 돌아가지고 아 근데 쟤가 날 보고 있어 삥 돌아가지고 어 이거 얼음 아니냐 일단 여기 올라가줄게요 올라가서 이제 가만히 제가 멀리 보낼테니까 내려갔던 곳에 내려가지 준비되셨으면 바로 제가 시선 끌겠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해야되나 지금 내려가시지마 얼음 안 밟으시면 됩니다 좋아 시선을 끌고 가겠습니다 시선을 끌고 어 끌고 제가 도발하겠습니다 너 못생겼어 난 이뻐 시선을 끌고 어 히엣 흠 등장 그런 띵 은드 왜 들키면 안 되지 천천히 내려오지 막 완벽했습니다 야 어려운 거 아니잖아 여기서 원래 한번도 안죽었는데 이쪽입니다 어디 뭐? 아 됐다 아 쟤는 또 왜 저래? 어 집착이야 집착 저 일종의 정신병이야 어이? 왜 열리지? 아 열렸구나 이쪽입니다 나도 이거 한번 해볼래 저거 문 닫는 모션까지 그렇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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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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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내가 봐봐 이놈아 이게 질리안 가습 때문에 벽식으로 유행했으니까 자 존나 빨리하면돼 왜 좀나 빨리하면 자, 빨리 가 빨리 가 저 새끼 너무한거 아니냐? 밥을 처먹겠지? 아휴 됐어 저, 저 여기 있습니다 다 가자 다 다 됐어 어어어